으으응 김을 웅 어 알았어 직선하다가 또 좀 더 직진 직진 아 잠깐만 아 길 잘못 걸어 더워?! 쉬는거야 더운거야 더워 야 조용히 해봐 운전할 때 집중해야 하는데 아 으쌰 좁은데 갈 때 집중해야 하는데 직진 직진 이새끼 이빨 닦았다 깠어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좀 참 난다 쭉 직진 아 내가 죽으면 안됐어 아니 못 밟아 못 밟아 아 나 미치겠네 똥똥해가지고 이게 포기하지 말아요 차같은거 볼생각이 없어요 지금 어? 이 차 좋아보인다 기다려봐 어 경찰차다 여기 좀 볼까? 내려서 그니까 그니까 내려봐 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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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히 헐 야야야야야야야 시가 야쓰야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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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물렸어 나 팔뚝 잘라줘 팔뚝 잘라줘 나 물렸어 이미 좀비면서 뭘 딱 잘라 야 야 야 치 치다 대박 잠식아 너 이거 타라 너랑 잘 어울리는 차야 저거 엔진 37퍼거든 너와 되게 닮았어 차기 꽂아놨어 거기 아 기름이 없다 근데 저거 기름 트렁크에 있거든 어 어 수수'? 아니 마취 retire야지 형 마취는 해야지! 어어! 와! 아니! 아! 아니 형, 뭐 내 부자들이야? 요 썰고 저 썰고 다 썰어버리네 그냥 아니, 싸 빼세요? 한 번씩? 재밌어요? 아니! 물렸잖아! 물렸잖아! 그렇긴 한데 반대됐지, 싸! 어? 어, 형? 과다, 과다출을... 형, 근데 좀비가 안 되는데? 아니, 이게... 그냥 죽었는데... 좀비가 안 돼! 감염되면 좀비 돼야 되잖아! 아니, 이게... 미안하다, 지금... 사람이었어, 이거! 좀비가 안 되는데, 형? 어, 좀비 몰려온다, 좀비 몰려온다! 얘, 소리 질러갖고 몰려온다 아, 이새끼 죽을 때 손... 소리 존나 질러가지고 아, 이씨...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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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찍혔어, 찍혔어!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저리가 이 개새끼다! 아! 아, 이씨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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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일 여기서! роде 류똘엿 류똘엿 jours 툭 깐툭 outs 풍대좀 형! 뒤에 뒤에! 빠져!ussy 띠여! 엙 Ephron 씨발! 어두우니까った 그냥 타자! 와 씨발 가자, 가자. wine closer 탈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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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무전기 구하자 빨리 삼식이 그 무전기 연락되면 삼식이 구하러 가야되니까 무전기먼저 구하자 어디로 가 어디로 와 아 씨 잠아 무전기는 근데 철무점 털면 많이 나와 그냥 형 지가 바꿔야겠는데 범죄자로? 형 살인마잖아 아니 이 세 이 이런 세상이 오면 살인은 경제야 하하하하 아 그게 맞고 소득냐 나 진짜 살인은 경제 조수 수납함에 넣고 여기서 위로 쭉 올라가면 어 아 씨 철물점이 두개가 있어 어어어 어 올라가 올라가 형 나 지금 똥마 나 똥마려 배가 너무 아픈데 지금? 아 아 아니야 똥써야되는데 집을 좀 시 다 널린게 집이야 여기서 그냥 집들어가서 쉬자 여기 너무 많은 준비하는데요 여기서 올라가 올라가 이제 나 좀 무드관리 나도 해야 돼서 수자 여기 여기 여기서 내려서 좀 닦고 들어가자 일단 아 형 나 지금 아 나 미치겠는데 지금? 어 싸 먼저 들어와 싸! 내가 정리할게 아 시바 문 닦아 아 빨리 문으로 들어 아 나 아이씨 빨리 탄대 왜 왜 형! 아아 이 점플 수점들! 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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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나 지금 똥이 안 끊겨 미안해 형! 형 똥이 아직 계속 나와 지금 어떻게 이거 아아아아악 형! 형 제발! 살아야 돼 동숙이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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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숙이형!!! 근데 배가 막 고통스러운데 어떡해요 똥 참따가 죽을까봐 똥 참따가 죽은 사례가 있지 않나? 사실 동숙이형은 비몽사몽에 좀비 한 마리 30번 때려야 하는 기절 상태인데 너무 마렵다고 유기하고 죽임 크크 아니 죽인게 아니라 본인이 죽은거죠 아니 고통스러움이 떴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리고 이미 으아악 이러고 있는거 보니까 늦었어 내가 갔어도 집에 들어와서 저 문을 닫지 왜 밖에서 왜 까불다가 깝죽대다가 죽어 맞아 아니야 아 핑크백 이거구나 핑크백 아니 이형 진짜 이거 욕심쟁이네 뭐 가방을 몇개를 들고 다녀 이 가방은 이제 제겁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차가 살아있다는건 언제든지 재시작을 할 수 있다는거죠 이게 차근차근 가야지 아 근데 저기 간거 진짜 개바다 앞으로 한동승 5도 하면 안돼 어? 모든걸 잃을 뻔했어 지금 원시위로 돌아갈뻔했어 우리 핵맞은거야 그냥 지금 응? 이거까지 잃었으면은 근데 나도 잘 몰라서 그형이 하긴 해야돼 이건가? 아 근데 이거 주유소 건물인데 뭐야 뭐야 이건 위에 총이 달려있어 아 여깄다 여깄다 비디오샵 ㅅㅂ ㅅ 된거 아니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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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후진으로 했고 아 왜 그랬지? 왜 이렇게 안 이랬지? 오토바이? 설마 트렁크에 너라는 데 키? 제발 시-바-아-아-알! 하하하 있어요 오토바이야 제발 버텨줘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니 왜 공격이 안 돼 공격이 안 돼 씨발 왜 안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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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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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 제발, 제발 뭐라도 아아아아... 이런 느낌? 아 제발 무기 하나만 주세요, 제발 아, 이건 아니지 아아아아악! 씨 바아아알!!! 태워져 씨발 하하아 씨발 목세가 들리더라니까 씨발 씨발 잠시 기록 잠시 기록 몰라 형 씨발 ㅈ됐어 나 지금 나 형 나 이 미치겠네 진짜 형 여기서 1호기 가까운 데 좀 가주면 안 돼? 야 가서 우리 내 차 있잖아 기억나 내 차? 내 차? 큰 차? 그게 지금 거기에 있는데 유물이 있는데 어디냐면은 여기서 가다가 가다가 아 저기 니가 뭐라 그러면 니가 뭐라 아 그래? 맡길게 어 아니 형 진짜 아니 씨 어떡해 여기서 만났냐 또? 멀드로 갔다가 없길래 아무도 흔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피트 스탑 거쳐서 로즈우드 갈라고 아 야 그 조파수 200 맞추고 하르자니까 왜 대답이 없어 아니 나도 무전기 했는데 무전기 키고 무전기 키면 씨발 그거 듣고 좀비가 와가지고 싸우다 뒤치고 씨발 아 아 레전드가 뭔지 알아? 백조미 있길래 백조미 잡으려고 내려갔는데 니 목소리가 존나 희미하게 들리는 거야 아 그래? 아 그래서 내가 어 내가 환청 들렸나? 아까 기회가 지나가다가 백조미 봐가지고 차에서 내렸거든 어 하하 하하 아니 나 그냥 그 그 뒤로 형 똥 싸다가 형 죽었잖아 똥 싸고 있는데 그 뒤로 사람을 못 만났어 씨발 하하 하하 지금 포셔랑 돌리 만났어 아 진짜? 포셔랑 돌리 만났고 어 지금 둘이서 지금 기지 하고 있고 나는 너랑 삼식이 찾아온다고 하고 나왔거든 다주랑 초웅이랑 명우이는 아직 생사올라 감감 무소식이야 아니 형 근데 거기 간거 에바였어 거기 너무 무리였어 형 미안하다 뺐어? 그 좌석 어 장착하고 어 착용해 착용했어 여기 있어? 이거야 이거 이거 아니야 여기여기여기 잠깐 내 시체 있나? 어 아 있다 저거 있네 야 이길새끼야 여기 어떡할까요 어 형 형 가방도 저 트렁크에 있다니까 삼식이 가방이랑 시체가 내가 다 내가 빼놨어 어 어 어 이거 내꺼 아니였나 핑크백팩? 아 형 그 내음물 내꺼야 이제 내한한테 삼식구야? 형 미안한데 이거 내껀데 이제 아니 내가 널 구해줬는데 이걸 아니 형 그건 아니 그건 맞는데 형 아 싸웠어? 어 형 내가 시체까지 내가 다 꼼꼼하게 해놨어 있나요? 몇입니까? 둘리여 어 뭔소리 들렀는데 야 뭔소리 들렀는데 둘리여 어 왔다 왔다 왔구나 이 녀석들 누구야 근데? 형 나야 뭐야 취안이야? 아 뭐야 뭐 취안이야? 씨 씨 씨 동수경은 동수경은 찾으러 갔어 찾으러 와 삼식이 만났어? 삼식이 만났어? 어 야 삼식이 만났나봐 동수경 어 어 그거 그치? 배드폴드폴드폴드가서 폐차작업해 근데 길거리 널렸는데 어떤데 그니까 어제 거기 가서 어차피 거기 폐차작업하고 거기 싹 다 털자고 거기 배드폴드폴드폴드를 거기가 좀 빡세 우리 인원정도면 그정도는 가야 뭐 파밍도 좀 하고 나눠줘도 거기서 나눠지고 거기 가서 길 뚫는거 같이 하자고 어떤데 그래 그러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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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정도면 우리 좀 지켜줘 해체중이야 왜 FCB 안지켜 내가 지킬게 내가 지킬게 해 해 해 오케이 하는 중 됐다 굿 굿 어어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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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새키 걷는 좀비한테 혼날라는데 아니 걷는 좀비한테 에바야 손에 아니 손에 무기가 없었어 아니 진짜 걔 버러지 부족이야 이거 아니 나 프로판 토치하다가 손에 무기가 없었다 아니 트워프가 싸움을 잘하진 않아 어 무도관리 한번 하고 딱 끌어가는거 어때 무도관리 한번 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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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잠깐 차에 좀 탔게 이거 어 비좀 피하자 아이씨 야 히터 틀어 히터 틀어 히터 틀어 히터 틀어 히터 틀어 히터 좀 틀어줘 히터 켜하나 뭐야 시동 걸어야 되나 야 앞에서 저거 정리 좀 해봐 어 시동 걸어 실제 차는 시동 걸어도 시동 안 걸어도 히터 틀어져 아니 걸긴 해야돼 근데 그거 왜 물어봐 니 차주잖아 그니까 그거까지 구현해질줄 몰랐어 구현이 그거까지 구현해질줄 몰랐다고 어 히터 틀었어 그거까지 구현해 존나 존나 아닌걸로 껌주지 마세요 지가 휘터를 튄죠 저기요 우리중에서 제일 차에게 좋아하는 애가 넌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말한거 아니야 지금 차량관련을 돌이형한테 얘기해 나 아니야 돌이형이 지금 총괄 총괄이 총괄 책임자야 왜왜왜 돌이형 나 지금 젖었잖아 나 지금 왜 젖었는데 형 어딨는데? 말해줘 이상하다 말이 나 지금 나 오줌이 좀 급하거든 공방 가득 찼는데 이거 어디 쌀 데 없나? 아 잠깐만 나 땅에 오줌 넣을게 아 모르겠다 보지마 보지마 아 천피언 떴어 시발 아 아 보지말라니까 근데 약간 쌌어 약간 쌌어 내리지마 어 여깄다 나 오줌 좀 쌀게 열지마 문 나도 나도 야야 문 열지마 싸고있어 아이 개새끼야 아니 분명히 아래보고 했는데 아 이 새끼가 아니 아래보고 했는데 왜 이게 위에 걸려 이게 아니 다 쌌어 좀만 기다려봐 야 물 안내릴게 아 내려야지 아 그래 아 이 새끼 내가 같이 니거 싸고 내리면 되지 뭘 어? 야 싸 아아 삼식이 삼식아 삼식아 구경 좀 하자 아아아 아아 아아아 쏘리 쏘리 아니 씨 다시 할 수 있을걸 아 이거 아니구나 어? 아니 다고 있는데 아니 빨리 잘라 빨리 잘라 빨리 잘라 어디야 목을 잘라 목을 물렸다 씨 목을 물렸다고 야 목을 올렸어 창문이 열려있었어 창문이 없잖아 창문이 왜 올려있는데 아니 창문이 왜 올려있는데 어 여기 100점 찾아야 돼 여기서 그냥 100점 찾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쭉 일직선으로 가 차는 내비두고 차 존나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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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아이씨 야 어그로 낀꾸네 아이씨 야 존나많아 존나많아 야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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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서 해 야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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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뭉쳐 대형 갖춰 아아 아아 도와줘 도와줘 아아아아아아 야아아아 아씨יז상 аны아악 야 도망가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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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뱃어 뱃뱃어 야 자자 죽었어 빼갑해라 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알아요~! 내가 업무할게요 야 나머지랑 살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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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이영은 자꾸 여기에 집착을 하는 거야 어! 어! 들려요? 어? 들려요? 아니 방패를 들 수가 있어? 야 안들려? 거의 안깎이긴 해 안들려? 오? 야 좋은데? 들려요 들려요 들려요? 방어력이 중요하긴 해 야 안들려 야 야 야 야 이거 무전기 거야 안 돼 아 야 체력 근데 안 호셔요! 아직도 100%인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다 호셔요! 돌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